오늘 땀 많이 흘렸으니 깨끗하게 샤워를 해볼까? 이게 뭐지? 이 시국 수돗물에서 유충 나왔을 때 유형 첫번째! 소리 지르는 형! 유충이다! 으아아아 audience 두번째! 알몸으로 나오는 형! prescribedentre 어머! 앙구야! 너 씨따말고 왜 알몸으로 나왔어? 아니 저... 원래 캐릭터가 알몸이에요 세 번째 먹는 형 어떤 나라에서는 왈왈 원래도 먹는다는데 왈왈 나도 다 먹어버려야겠다 왈왈 이런 건 댓글이 없었잖아요 왈왈 네 번째 친구하는 형 여기요! 일일이 줘! 수동물에서 유충이 나온 것 같아요 빨리 빨리 유충 잡아가세요 꼬도리 아저씨! 꼬도리 아저씨!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다섯 번째 응답하라 엄마! 엄마! 형! 엄마! 엄마! 큰일이에요! 뉴스에 나오던 유충이 우리집에도 있어요 엄마! 아빠! 여섯 번째 무시 형 일곱 번째 후각하는 형 너도 왈왈 너도 왈왈 하나의 생명인데 왈왈 미안해 앗 뜨거워! 앗 뜨거워! 여덟 번째 친구들에게 달아가는 형 야! 우리집에 유충 나왔어! 부럽지! 부럽지! 뉴스에 나오던 유충이 우리집에 나왔다! 오예! 근데 그게 왜 좋은 건데? 아홉 번째 수리 형 음... 이것은 정말 유충인가? 수돗물에서 나온 게 확실한 걸까? 어디서 왔을까? 어떻게 온 거지? 아홉 번째 야! 구독하는 형이 아닌 생명인데 거짓말 진짜 생명되니까? 거짓말 진짜 생명되니까? 거짓말 언젠가 아닌 생명 거야! 그래도 좋아요 야! 근데 완전 막 슬 Thing